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 사울왕의 인생의 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당대 최대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른바음 받은 순간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니까 아버지 앞나귀가 갑자기 순한 나귀가 집을 뒤쳐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효자 사울은 그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까? 사무엘을 물어보러 가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이런 사람 온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른부어라 이렇게 해서 기른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은요 나아기를 한 마리도 나가게 만들고 찾으러 댕이게 만들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는 그들과 함께 연하고 표현하여 새 사람들이라 이를 말했어요 우리가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윤리, 도덕, 철학, 세상 지식, 학문으로 새 사람으로 바꿔질까요? 안됩니다 왜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새 영을 받으면 새 사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가지요 중생 거듭남이 원리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새 사람이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실제로 말하기를 네가 왕이 될 건데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래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의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판에 박혀있는 때 딱 정해진 코스대로 우리 인생이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줄 때에 네가 기회를 잘 붙잡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징조가 임하거든 그러면 이 징조를 보고 아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고 있구나 이거 알아라 한 거예요 세계의 징조가 임합니다 아 이렇게 하구나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만들고 친구 만나게 만들고 우연히 누구 들은 소식 들고 계속 하나하나 모든 사건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잘 깨닫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인 사람들 우왕좌왕한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기회를 딱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이때 그 주신 기회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아니요 기회를 줄 때는 능력까지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기회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구원받을 기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푼 이때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기회를 붙잡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께 물질 잃어버린 것은 아무리 많이 잃었어도 좋은 것이고 건강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지만 예수님 잃어버리면 인생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과 통치하시니까 예수님 선안에서 우리는 가장 복인의 인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의 복인의 인생 여러분 누가 복일까 성령의 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세미와 음성 듣고 그분 사랑을 느끼고 사는 자체가 그분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이 주인의 임재를 경험한 것 이게 최고 행복이지 않겠어요 가장 사랑하신 그분하고 사는 것 여러분 날마다 그분 은혜를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인과 동행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기름은 받고 이제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숙부가 야 너 사무엘의 선자 만났다면서 예 그 선자가 나한테 뭐라 하든 여러분 이거 그 당시 이 전국의 사무엘의 최고 선지자가 1개인 농부 사우를 만난 사건이 큰 사건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어? 나 만나갖고 기름 부어주고 나한테 앞으로 왕 된다겠어? 그랬어요? 아니요 여기서 암나기를 찾았다 하더이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아니라 이게 사우를 입이 무겁지요 어? 그냥 뭐 자랑 옷 입고 들뜨고 까불고 이게 생각이 있고 마음이 넣고 어? 그래요 어? 무엇에도요 지팡이 던져갖고 막 뱀이 되고 놀란 사건을 하고 나서 장인한테 예 야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가족을 내 친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그리고 애국에 가요 장인한테 말 안고 가요 여러분요 좀 큰 그릇은 입이 무거워야 되겠더라고 생각 깊고 말이 안 해요 조용히 큰일한 사람은요 일 안 한 것 같은데 생각 있고 모든 세상을 다 보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복된 여러분 무거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이 음성 들었고 그리고 사울을 기름 부어줬다 하더라 백성들은 인정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다 개입으시냐 어떻게든가 온 지파들 나와라 그래갖고 베냐메지아 뽑고 또 그 가족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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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귀시야를 하울까지 뽑혀요 그러면 몇 번 제 입이 뽑았을까요 어? 열 번도 더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뽑을 때마다 뽑고 뽑고 뽑았는데 사울에게 뽑혀요 하나님 멋있어요 전능하셔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도 둘이 밀실 공약 그랬다네 그게 아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오늘 우리 인생을 치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딱 뽑히게 되니까 야 사울 어디 있느냐 사울은 겸손해서요 행구 사이로 수레 사이로 딱 숨었어요 아유 여기 없느냐 저 숨어있느냐 아 그래서 딱 숨어있으니까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나 왕 자기 없다고 숨었어요 오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야 사울이 애모도 출중합니다 키도 다른 사람 어깨에는 하나 더고요 그리고 미남에다가요 건강한 데다가요 얼마나 이야 역시 역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왕 뽑았네요 이야 박수 치고 우리 왕 만세 만세 백성과 짜가짜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비륜 이야 왕감은 안되거든 막 그리고 또 비난해요 그때 여기서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비난해도 역시 큰 그릇은 그러든 저러든 그 쌍대하고 싸우면 안되 나도 난 이게 참 사울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농사국 왕으로 기름벗고 제2 뽑았다 늘 정부 조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왕궁도 있어야 되고 부하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이 모든 정부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울을 권위를 세워줘야 돼 그래서 안몸사람의 전쟁을 입고 딱 침략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농사꾼으로서 이 소를 몰고 오는데 뭐? 그들이 침략에 들어왔어? 여와 영이 뭐니까 뭐시? 자기 위치를 자기 사명을 어? 다른 사람 왕으로 지금 소몰고 옹사 짓고 있다니까 기름벗 받고도 아직 안 드러났어요 그때 딱 보면 알아 여와 영이 뭐시? 이 나라 침략에 들어와 안돼 내가 먹어야 돼 그리고요 그 소를 가글 때 갖고 다 열두 집합 보내요 그러니까 무서웠고 너희들 안 오면 이 소처럼 쪼개버린다 뭐 무서웠고 누가 군병 오고 싶겠어요 무서운데 전쟁하자 그러면 그런데 다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쟁에서요 새벽에 기습해가지고 완전히 적군을 선멸시켜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 따라 주신 데 기회 그 기회를 딱 포착하고 역시 리더자 멋있는 일 하나님도 기회 주지만 오늘도 기회 줄 때에 내 위치와 사명에서 잘 감당하여 여러분들 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우랑이 하나님 눈에 딱 빗나가버렸어요 무슨 일 있어요 블랙식과 전쟁은데 아이 사무엘 신장 오기로 날짜 일주일이라도 안 오네 여러분 전쟁 일주일이 얼마나 길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래서 백성은 흩어지고 그래서 안되겠다 내가 제사 드려야겠다 내가 드려버려 아 그리고 본질을 딱 드려버렸네 제사 드렸네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왕이 드리면 안되거든요 자기 지위를 떠났거든요 아 그때 아이 제사 드리자마자 끝나고 나니까 꼭 기다렸다니 그때 또 사무엘이 옵니다 왕이 뭐 됐습니까 내가 부득이 제사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대지 됐다고 그래갖다고 이제 왕의 나라 길지 못한다고 아 그래갖고 심판 내려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울이 뭘 몰랐을까 제사 하나님 받는 제사가 있거든요 가해인 제사 안 받았어요 아벨사 받았고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받는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받아 아니 하나님 안 받는 제사 드리면 못해 뭐 되라고 드리냐고 자기가 유치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거기 태운 냄새 바꿨어 지금 지금 시험하고 있거든요 진짜 가짜인 거 알아보려고 사실 잘못은 사무엘이 못했어요 잘못해 일골 줄일이 늦게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했다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불합격이 딱 되고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사 드려요 오늘 예배를 여러분 이 땅에 잘 되려고 예배 드립니까 이 땅에 잘 되는 걸 목적으로 예배가 수단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예배 우리가 죄인이 예배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얼굴 뵙고 신부가 신랑 만나고 자녀가 아버지 만나고 이 시간 자체가 이 예배 시간 이 순간이 가장 복이 있는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야 인생 우리 살아서 인생에 감히 하나님 얼굴 뵙고 예배들이 만나 이야 구약의 제사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소양 잡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순간을 모르고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딱 열린 순간마다 게시식 보면 딱 열리면 꼭 예배 드려요 찬양 찬양 이야 이 영적 법칙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시간에 소중한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지멸하라 아말렉에서의 손자족서이기 때문에 육을 성품을 말하기 때문에 육신은 절대로 다 반대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켜요 진멸해야 되는데 또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소양을 남겨두고 제사들인데 그때 사무엘이 맡아놨고 왕이요 왕이요 어찌 탈취에게만 바빴습니까 이야 지금 하나님을 심판해서 저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그 소양 많이 잡아갖고 탈취에게 이야 부자됐다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여기에 존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또 제사되려고 했다고 또 변명 순종이 지난만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또 우리가 헌신이요 우리가 제사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막 내 몸 들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지켜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영이 사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제사되냐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시고 지금이라도 나하고 같이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시라 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 권위가 떨어졌거든요 사무엘의 말을 다 들어 평노들이 이 장로 앞에 나를 좀 높여주시고 그래서 바로 사울이 사무엘의 옷 잡고 찢어집니다 늘어집니다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야지 뭐 때문에 그런데 문제예요 아직도 뭘 몰라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지킬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지나는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왜 사울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 놀라운 복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명예의 말씀을 안 지켜 말씀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기독교는 말씀해 준 건데 이 성경 말씀이 자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말씀이 레마 원어로 나와요 저는 사실 저는 특별 능력 없는데 물고 예를 써요 하나님 레마 설계해 주세요 영예 설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이 이 영이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에는 뽕만 먹고 자라거든요 영적 말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들이 믿음이 자라해서 영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생명의 키기 때문에 바로 여우와의 입으로 나온 말씀 먹으시고 말씀의 기력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이 밧줄이고 약속이고 축복이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의 인도만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대로 삶을 형통하게 되는데 사울의 근본 문제는 말씀을 순종 안 했어요 또 물어볼게요 왜 순종 안 했어요 왜 순종 안 했냐고요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오늘 또 교회와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되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정으로 우리 지정으로 가 있는데 인격적인 만남인 사람은 뭔가 오늘 주님과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 스친 사람들은 그냥 스쳐 안 만났어요 마음과 마음을 통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내 생각을 만나야 되거든요 뭘 하나님의 생각은 인격적인 내가 널 사랑한다고요 너희에서 십자가 필요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했어요 너 망하게 된 것도 너 물질을 뺏어간 것도 너 구원시키라고 이리 보냈어 아이고 그러셨네 하고 이제 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 지옥 안고 보려고 내가 그걸 깨달은 사람 울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사랑 그 피에 의해서 주님과의 기쁜 만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만남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만나야 변혁은 돼요 그런데 무엇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느냐 하면 사올은 자기 왕국 거잖아요 뭐? 자기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 했지 자기 왕국 자기 거 나라가 질 거예요 어? 그래서 아직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뭘로 자기 왕국만 생각했을까 여러분 골레아시 그 무시무시한 그 장수 다 죽게 생기는데 다이시 물멧들어가지고 탁 명중해서 이제 골레아시를 이겨가지고 나라를 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좋았어요 이제 백성의 인기가 아 사올에 죽냐는 천천히요 다이점은 만만 멋이 만만 나는 천천 그러면 앞으로 왕짜리밖에 더 있냐 열라본 거예요 아니 다이 다녔으면 다 죽었어 다이다 고맙다 하나님 너 쓰신갑다 네가 왕짜리 해라 아 그럼 물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 다이점 주목이 아니라 이놈 그때부터 악령이 딱 돌아왔어요 자 문제는 내가 안변했다니까 인격적인 만남 자기 왕국 하나님 왕국이랑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나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왜 나라가 질 것이냐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근본 키가 어디서 빗나갔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 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가 여러분 사울이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사귀면 자기가 주인 되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주인이 없어요 내 안에 주인 되면 내가 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는 것이 자아가 깨졌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자아가 깨어져 내가 빨리 내려와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도 왕 나도 왕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주인 될 수 없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라 부서져라 그 말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네 눈이 바르고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한테 그 속지 말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나 같은 거 써주세요 이렇게 딱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자아를 깨뜨려요 부서뜨려요 왜 지금 시기심이 납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죠 고린덕교회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방언 통일 예언했어요 신령한 고린덕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못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졸장부가 돼갖고 시기 질투하다가 일평생 다이주기로 쫓아다니다가 졸장부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얼마나 착한지 몰라 참 도덕 윤리적으로 착해 결정적인 순간 혼입이 있어요 안 깨져 딱 자기 드러납니다 이 부서뜨려야 돼 그거 부서뜨리려고 고난을 줘버린 거예요 깨뜨려야 돼 딱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그래서 인격직 주인 만나고 나면 나같은 죄인 살 수 있는 주문이 놀라와서 내려놔야 되지요 근데 자아가 깨어지게 하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하는데 누구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재고집이고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 잘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전도 안 됩니다 헌 나만 절하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파싹 망해가지고 파싹 병 줘가지고 죽게 딱 엎드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심령에 가난한 자랑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이며 애통한 자랑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이 손 좀 본 사람들이 여기 온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이 위기라 이런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 나이다 자 곤란 중의 날 너 그렇게 싸우니 곤란한 일을 많이 깨끗한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요 곤란한 일을 많이 하 여자가 똑똑하고 잘났고 미녀고 돈도 많고 남편도 잘났고 아주 교마한 기가 있는데 장이야를 낳아버렸어 장이야를 낳아버렸어 장이야를 낳았다니까요 파싹 깨집니다 그때부터 울고 기도하고 이제 그때 주님 만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 니 자식 니 마음도 무더지 아이고 달구뚱과 눈물 쭉쭉 흐르고 이제 파싹 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거예요 곤란한 일 당해봐 어려움 당해봐라니까 부서져 여러분 요 이삭이요 계속 우물 파고 물이 나오는데 이 그 옆에 꼭 뺏어가면 꼭 또 물 또 파고 또 파고 나중에 로봇한 우물가요 꼭 나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요 양보고 곤란한 일을 써도 양보고 주인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의 최후에 더 놀라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겸손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연단 권한 훈련일시 바로 왕이 떠버렸어요 솔롬먼도 똑같아 그 유괴 사람 되더라고요 다이슨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도망다니다가 깨지고 부서여서 그래서 곤란과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의 많은 말씀이 다이슨 고통 가문에서 불일 때 응답했다 여완나의 반석이요 요세시요 그런 모든 말씀이 자기 인생의 삶의 체험이고 사망을 주만 골짜기로 다녔다는 얘기가 전부 그게 주옥같은 영적인 말씀이 오늘 힘들고 어렵죠 고난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을 깨달으시고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이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다이슨 세 번 기름문 받고 계속 고난 가문에서 하나님 만나다가 교제하게 되는데 만남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배가요 하나님 만난 시간이에요 아멘요 이 시간 말씀 통해서 만날 때 변화를 받습니다 만나 만나야 돼 우리가 한순간 성령의 불도 받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으로 지금 저는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동감 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맞아 그렇구만 그렇군 맞아 맞아 그러네 하고 그 순간에 내 영의 양식이 들어갔어요 영이 깨지고 변화 말씀해서 바꿔지고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쁜 만남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들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게 최고 예배인데 이 구약에서 성령에 불이 떨어져요 불이 성령 받으면 바로 주의사 마드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여러분 최고 우리 복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요 죄 용서받는 거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다녀도 죄 용서 회개 없으면 쭉정입니다 알곡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알곡은 통에 잡아간 사람인데 회개하면 가난과 저주가 떠나고 병이 떠나고 여러분 예배 통해서 여러분 예배 통해서 죄 용서받고 못 예배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예배에 성공 공예배에 성공하는데 공예배가 뭔가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밤 금요기도 그까지는 공예배 새벽 예배 나오면 특별 예배 더 좋은 거지만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 불이 뜨니까 막 엎드려 경배를 했더라고요 성령에 불이 떨어져요 저는요 가장 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예배 때마다 성령에 불이 떨어지기를 강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에 불이 떨어진 것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성령에 불이 떨어진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성령에 불 받았다는 사람 나도 좀 그랬으면 참 좋겠구만 성령에 불 떨어진 것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 베드로가 4등 2장에 보니까 너희가 못 받게 예수는 주와 그리스와 되겠느니라 아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였는데 우리가 몰랐네 하고 저들이 어떤가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해가면 찔려야 돼 아이고 마음에 찔려 찔려 그리고 어찌할 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제사함 하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요 회개라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내가 회개가 될까요 회개 주체가 누구일까 내가 회개가 되어요 회개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성령이에요 나예요 성령이지 그것도 회개해도 성령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물로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죽은 사람들 자 죽은 사람한테 너 일어나 저기 갔다 와 내가 돈 천억 줄게 아 죽은 사람한테 그 말은 일어나겠어요 죽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일어나요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았다 은혜로 그 믿음이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함은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 최신자가 나는 제일 좋은 것이 오늘 설계 말씀 귀에 들어왔습니까 예 몸 알았어요 아 오늘은 아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요 막 문 혼났어요 눈물 나갖고 창피해갖고 혼났어요 아휴 어디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 돼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막 울었대 누가 울게 했어요 누가 울게 했냐고 이 마음에 굳어졌고 단단하고 상처가 없고 막 쓴뿌리가 있고 막 이래요 독한 마음인데 다 성령에 물이 들어가니까 흙이 풀어져서 부들부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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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3년 수전 다 겪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살려줬구만 그러면서 저 그 말씀에 많이 들어오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려요 이게 이게 내가 변화되고 성령에 회개하는 그 회개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회개한데 회개 뭔가 이 아브라함의 제자들 때에 짐승의 각을 또 가운데 딱 가운데 쪼개고 햇불이 사이에 들어가요 성령에 근데 쪼개야 되거든요 자 어찌할 거 저는 설교자라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저는 날성 검 가지고 지금 섰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 대통령 왔다 어차피 제물이요 저는 쪼개할 거요 다 죄를 지적하고 잘못 살았다고 사우랑 성품이 당신한테 있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지금 하거든요 그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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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우랑 사우랑 성품이 내 안에 있었고 사우랑 한순간 넘어진 것도 똑같아 하나의 은혜로 살았을 이걸 깨달아지면 이게 모든 말씀이 저는 말씀 가지고 각을 떼었을 때에 여러분이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지금 나들이라고인가 목사 감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찌로 말한가 여러분이요 저도 천국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주께서 멸치하니 하시로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다 나 때문이요 제가 쉽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성령에 불 떨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하면 돼 자 제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고 의식했습니다 제가 내가 머리 굴려서 일했지 성령의 지혜가 아닌데 꾀러하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들이 힘들어요 아버지 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해 이제 무릎 꿇고 밤새 기도를 한다고 봐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정말 안 놀고 열심히 일했구만 우리 성은 나를 몰라준다니까 두 가지의 생각이 내가 일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면 회개가 될까 안 될까 발에서 있나 일주일 두 번 금식이나이다 소도에 힘을 드린다이다 내 다른 여러분 회개란 것은 잘못을 인정해야 고치인데 아니 환자가 병원에 가서 내가 병 들었다고 가슴을 내놓고 액셀 찍고 수술해 주라 하겠는데 나 병 없어 어떻게 의사가 수술을 해 병 있다 해야 수술해 줄 건데 예수님이 의의복을 시작해 죄의복을 행위시켰다는데 다 죄 그래서 아버지 나는 내가 나쁜 애 내가 잘못했어요 막 통해 오거든요 제가 설교 이렇게 한다고 봐요 두 가지 생각이 제가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내 가슴을 찢고 내가 잘못했다고 통해하고 잘못한다면 그 자체가 복이요 그 마음이 있다면 복이요 근데 머리로 했는데 실직히 맘에 안 들어 하나님이 아직 복 안 주려고 그런가 복 줄 사람은 전부 가슴 통에 아주 쓴물 나도록 통에 잡아가면 성령의 빛이 만져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힘든 사람들 다 내 잘못했어요 어떻게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랬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다 있겠죠 내가 뭐 지적은 안 해요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몸을 됩시다 한 지체예요 나는 정말 정말 하나님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왜 내가 실수가 많은지 고백합니다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 여러분이 이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 위해 새로운 계획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랍게 우리가 다시 한번 통에 자복하면 성령의 불이 말 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한 마음에 생긴 난 자체가 복이에요 성령이 오면 회개시켜줘요 절대 복주를 하면 회개 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돼요 다 애통하고 새로운 마음 가운데서 새 마음 새 영임에서 새 영임에서 새 사람으로 새 기쁨의 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